이재명 대표 수사를 둘러싼 검찰과 민주당의 신경전은 추석 연휴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압수수색이 370차례가 넘는다는 야권의 주장에 검찰이 사실이 아니라며 구체적인 숫자까지 들며 입장문을 내서 반박했는데 누구 주장이 맞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홍혜연 기자, 검찰이 반박문을 낸 배경이 뭡니까? 지난달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총회가 열렸는데요. 공개 발언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호소하며 300번 넘는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조국 전 장관도 가세하면서 야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과도했다는 비판이 거세졌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까? 네,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이례적으로 연휴 중인 지난 30일 입장문을 냈는데요. 현 정부 들어서 수사팀을 다시 꾸린 뒤로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횟수는 대장동과 대북송금 의혹 등 모두 합쳐서 36차례뿐이라면서 압수수색 장소도 경기도지사실과 성남시장실 등 10군데 정도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36과 376은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나는데 이 376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네, 검찰이 나름대로 추정을 했는데요. 먼저 경찰 수사를 모두 합친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5월 경찰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음식점 100여 곳 등의 매출 장부를 확인한 걸 포함시켰다는 겁니다. 여기에 김만배 일당과 이화영 전 부지사 또 백현동 개발비리 피의자들 압수수색도 합쳐졌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검찰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명백한 가짜 뉴스에 가까운 건데 민주당 쪽에서는 뭐라고 해명을 하고 있습니까? 민주당은 언론 보도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이재명 압수수색이라는 기사 제목을 기준으로 횟수를 셌다는 건데요. 성남FC와 도청 직원들, 이 대표의 가족도 들어갑니다. 앞서 검찰이 추정한 김혜경 씨 관련 수사를 뜻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대표와 다 연관된 혐의이기 때문에 종합하면 그렇다는 이야기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결국 검찰 수사의 목적지가 이재명 대표니까 다 넣는 게 맞다는 겁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국정농단 수사 때와도 비교를 했는데 그때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수사와 관련한 압수수색이 46차례였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박영수 전 특검의 발표를 근거로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은 36차례니까 이보다는 적은데요. 하지만 국정농단 수사는 박 전 대통령 말고도 최순실, 삼성 등 수사 대상이 많았습니다. 376차례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이 대표 관련 압수수색 횟수도 적은 편은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이 대표만 딱 돼서 볼 건지 아니면 주변 사람들까지 다 함께 볼 것인지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민주당의 주장은 아전 인수식의 숫자 부풀이 측면이 분명히 있어 보이기는 하군요. 홍의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홍의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